ss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현범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복합설계부 최수현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ssv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욱 대리라고 합니다 노래방 좀 다니셨나봐요 이렇게 마이크 잡는게 아 예 들켰네요 이번 추석 맞이해서 온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혹시 저희 ssv 구독하셨을까요 아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독돼있고 알림 설정과에 대해서 그럼 기억나는 편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편은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보긴 보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계셨어요? 아유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협력부의 홍지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sh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주임님 혹시 그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을까요? 아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증을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알림을 꺼놓으셨나요? 아 듣기 싫으신 거예요 알림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가치부 노윤서 대리입니다 그 안전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 네 안전 건강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주택 공급부 허윤주 대리입니다 올 추석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올 연휴 때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즐겁고 반가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SS 직원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 영상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구성한 한가위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